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고요. 가져와서 데이터를 표시할 위치 A1셀부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A1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C드라이브에 가셔서 여러분이 설치하셨던 폴더에 스프레드 시트 안에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 등록관리.accdb 액세스파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회원 접수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강사명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그 다음 강자명. 그 다음 회원명. 그 다음 수강료 선택해서 더블 클릭. 수강변경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 그 다음 강좌요일을 선택합니다. 강사명, 강자명, 회원명, 수강료, 수강변경, 강자요일. 오른쪽에 이제 커리에 포함된 여를 선택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에 왔더니 강사명이 강사명을 먼저 왼쪽에서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오셔서 같습니까? 이름에 오셔서 김호빈을 선택합니다. 김호빈 이거나 라면 또 누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같습니까? 김유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조건 강사명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 수강변경 가셔서 0인 행만을 갖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조건을 넣으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이제 정렬 기준에 오셔서 첫 번째 기준을 강사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름차순, 두 번째 강자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세 번째 회원명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다음 누르시고 마침 누릅니다. 표 형태로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가셔서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필터를 작성하실 때는 조건부터 작성합니다. 오른쪽에 표2에다가 J3부터 L6 영역에다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강사명이 조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명과 조현지를 복사, J3셀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조현지 2거나 수강변경이 1이고 수강변경과 숫자 1을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단, 조현지 2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 1은 행을 다르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사명 조현지라고 첫번째 조건 끝났고요. 두번째 수강변경이 1, 2고 강좌요일이 화 또는 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한다면 요일이라고 임의로 강좌요일 똑같이 쓰지 않고요. 그냥 요일이라고 임의로 사용자가 만들어서 필드명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5알 함수 이용하셔서 첫번째 있는 2, 4에 있는 데이터가 화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또는 2, 4에 있는 데이터가 목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5알 함수 가로 닫아주시고요. 첫번째 강사명이 조현지라고 첫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두번째 조건은 수강변경이 1, 2고 강좌요일이 화 또는 목입니까? 라고 두번째 조건은 같은 행에 작성을 하십니다. 테두리서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조건 작성 끝나셨고요. 이제 추출하실 데이터는 강사명과 그 다음 복사해서 오셔도 되고 뭐 타이핑을 치셔도 되는데요. 제11세부터 표시한다. 강사명, 강자명, 강자요일 그 다음 회원명, 수강료, 수강변경 이라고 입력합니다. 또는 필드명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이제 조건과 추출할 필드명을 다 작성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일 필터에 고급에 갑니다. B3부터 H3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표 위에 작성해 놓으셨던 J3부터 LO 영역에 가서 넣어주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 가셔서 복사 위치는 J11부터 O11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현지이거나 조현지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이 됐고요. 조현지가 아닌 데이터에는 수강변경이 1, 2고 목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는 5점이고요. 조건 작성, 추출할 필드명 작성 그리고 실행하실 때 데이터 안쪽에 놓고 고급 필터 명령을 실행한다. 이제는 세 번째 조건부 서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 B4셀부터 선택하셔서요. I32셀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입력할 때 등호 입력하시고 이제 조건을 작성합니다. 강좌 요일이 2일 이상이거나 조건이 여러 가지인 것 같고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나 OR 조건이죠. OR이라고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그 다음 강좌 요일이 화, 금, 월, 수 이렇게 이틀 이상인 데이터이거나 라고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몇 글자인지를 세어가지고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 E, N이란 함수 렌 함수 이용하셔서 가로 여시고요. E, 4셀을 클릭하되 2열에 있지만 횡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기능키 F4를 두 번 누르셔서 달라 E 숫자 4를 넣으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E, 4셀에 해당된 글자 수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라고 비교합니다. 첫 번째 묵은 아마 렌 함수를 통해서 1이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지는 않고요. 화학음 월수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는 심표까지 포함하면 세 글자니까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값이 반환이 될 거고요. 강자율이 두 글자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할 거 조건을 주거 서식을 주실 거고요. 심표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접수일과 변경일 사이가 차이가 사이의 차이가 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데이지 360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 A, Y, S, 3, 6, 0 입력하시고 시작하는 날짜 시작하는 날짜 접수일부터 I4셀을 클릭하되 F4, F4 누르셔서 I10만 고정하시고 심표 H4 변경일 마찬가지로 H열만 고정하기 위해서 F4, F4 누르셔서 H열만 고정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요. 데이지 360 함수의 계산 방법에서는 논리값을 FALSE 혹은 생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심표 FALSE 라고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차이값이 크거나 같다 O 라고 넣으시고요. 이제는 OAL 함수 괄호 닫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접수일과 변경일의 차이값이 O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강좌요일이 두 글자 이상 2일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 버튼 클릭하셔가지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서식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글꼴 색깔은 파랑 색깔 색깔은 파랑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강좌요일이 두 글자 이상인 데이터 2일 이상인 데이터의 서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접수일과 변경일의 데이터가 5일 이상인 데이터의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도 5점 그래서 기본 작업은 외부 데이터 가족이 15점 고구 필터 5점 그 다음 조건부 서식 5점에서 총 25점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1에서 표1 영역에서 연이율 그 다음에 수령기간 월 수령액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고요. C6부터 H6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함수는 if하고 pv함수하고 라운드 함수를 모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요 c5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산출된 현재 가치가 pv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셔서요. 현재 가치가 1500 아니 1500이 아니죠. 1500 맞네요. 1500 이상이면 한도 금액 초과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가치를 표시하되 100단위에서 반올림에서 1000다리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pv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한다면 현재 가치를 구하는 함수 pv함수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요. 첫번째 레이트입니다. 이자율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c3에 있는 값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c3에 있는 연이율은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나누기 연이자이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해주시고요. 심표 그 다음에 기간입니다. 기간은 c4에 있습니다. c4셀 선택하고 절대참조 f4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 1년은 12개월이니까 곱하기 12를 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c5셀의 월 수령액이 마이너스 30만원일 때 라고 c5셀을 넣어주시고요. 문제에서 pv함수의 지불 시점은 기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입에다가 0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으신 다음 그 값이 1500만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1500만원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문제에서 한도 초과 한도 금액 초과라고 표시하라고 했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pv함수 통해서 구하셨던 식 pv부터 끝에까지 가로까지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반올림에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r-o-u-n-d 라는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조금 전에 pv함수를 통해서 현재 가치를 구한 식을 컨트롤 v 하시고 심표 반올림 하여서 천단위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의 자리 마이너스 1 10의 자리 마이너스 100의 자리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100의 자리까지 0으로 채워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으시면 라운디에 대한 가로가 닫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재무함수를 사용하는 문제였고요. 현재 가치를 구한 함수 pv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구하고 그 값이 1500만원 이상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 1500 미만에 대해서는 pv함수를 통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되 100단위에서 반올림에서 1000단위까지 표시하기에서 라운드 함수 사용해서 100단위에서 반올림하기에서 마이너스 3을 넣습니다. 그 다음 pv함수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첫번째는 이자율 두번째는 기간 세번째는 현재 금액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셔서 타입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아 참고로 잘못된게 하나 있네요. 어떤게 잘못되어 있냐면 첫번째가 이자율 두번째가 기간 그 다음 세번째가 현재 가치 월순영액을 넣으시면 되고요. 네번째가 미래가치입니다. fv인데 미래가치에 0을 넣는게 아니라 타입에다가 0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c5 다음에 한칸 신표 한번 더 넣어주셔서 타입값이 기말 0으로 넣을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뒤쪽에 가셔도 신표 한번 넣으셔서 타입값이 0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요. 다시 한번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오셔서 표 2에 구분과 강의 요일을 이용해서 표 3 영역에다가 표 3 오른쪽에 있나요? 표 3 영역에다가 구분별 강자 요일별 강자 기수를 구해가지고 M12부터 N13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M12셀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이 콜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첫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해서 가로 엽니다. 어린이입니까? 성인입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B12부터 B38까지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선택한 범위는 동일한 이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어린이와 같습니까? L12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되 L12, L13 L10에 있지만 행행이지만 달라집니다. F4, F4, F4 눌러서 L10만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곱하기 다시 한번 두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요. 강의 요일에 오셔서 E12부터 E38까지 선택하구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동일한 위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되 그 값이 같습니까? 화요일에 같습니까? 해서 M11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M11, N11, 11행에 있다는 건 동일합니다. F4기를 두번 누르셔서 11행만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첫번째 조건과 어린인가 성인인가 또 요일이 같은가라고 비교해서요. 두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1, 1이 나와서 결과값 엔드는 곱하기잖아요. 1, 1 곱해서 1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그 1이란 결과를 SOME 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로 닫으신 상태에서 Ctrl, Shift, Enter 눌러가지고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강의 요일별 구분별 개수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3에 가서서요. 강사명과 등록 강사료를 이용해서 표 4에 다가 강사명별 등록이 5 이상인 경우에 강사료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한 함수 Average와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M20셀 갖다 놓으시고요.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If 그 다음 강사명을 선택합니다. D12부터 D38까지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강사명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소식을 복사하더라도 아래쪽만 복사하기 때문에 혼합 참조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다시 한번 조건을 넣겠습니다. 등록일이 5 이상입니까? 조건을 넣기에서 If 물론 곱하기를 이용해서 조건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등록일이 있는 G12부터 G38까지 선택하고 F4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라고 넣습니다. 심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다시 한번 If 함수를 통해서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강사로 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I12부터 I38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가 두 번 필요합니다. 두 번 가로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If를 두 번 사용하지 않고 한 번만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있는 If의 조건에 가로로 첫 번째 조건을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두 번째 If는 지우시고요. 두 번째 조건도 다시 한번 가로로 묶어 주십니다. 맨 끝에 있는 가로 하나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죠. If 만약에 조건이 하나 곱하기 두 번째 조건 둘 다 만족한 조건이겠죠. 곱하기가 엔드 연산자 역할을 하니까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강사료 값을 반환해서 에버레이지 통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Ctrl-Shift-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를 두 번 사용하셔도 되고요. And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의 조건으로 작성하셔서 If 한 번으로 계산식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가도록 하겠는데요. 강좌명가 등록 표 2에 있는 표 2에서 강좌명가 등록 표 5에 다가 추가 강좌명가 추가 등록 이용하여 추가 강좌명에 대한 조정 인원을 구하여 N31과 N35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커서를 N31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함수는 인덱스 함수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실제조 가져온 데이터는 조정 인원 값을 가져올 거니까요. 네 먼저 등록된 인원 에다가 등록 플러스 추가 등록 으로 더해 주시면 되니까요. 먼저 등록되는 인원 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G12부터 G38까지 선택하시고요. 소식을 복사해서 사용할 거니까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등록된 인원 추가 강자명 파티 요리 플루트 뜨개방 등록된 인원 먼저 찾아다가 추가 인원 을 도회 해주면 조정 인원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등록된 인원 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조 값을 찾을 위치 G12부터 G38까지 넣었습니다. 이제는 해당된 강자의 플루트며 해당된 강자의 등록에 해당한 값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M A T C H 매치함수는 찾는 값의 위치값을 반환해 주고요. 어떤 값을 찾을 거냐면 파티 요리 추가 강자명 파티 요리 값을 어디에서 신표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강자명에 가서 찾으셔야 겠죠? C12부터 C38 영역에 가서 찾겠습니다.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찾을 데이터의 위치는 동일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신 다음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파티 파티 요리 등록된 인원 몇 명인가요? 파티 요리 강자명에 갔을 때 쭉 내리시면 이쯤에 있습니다. 그 행을 가서 등록해 갔던 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 인원은 추가 등록을 더 해주면 되세요. 플러스 추가 인원을 더 해주시면 되는데 그 값은 바로 M31셀이 있습니다. M31셀 엔터 누르시고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파티 요리와 플루트와 뜨개방에 등록된 인원수를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구해오고 거기에 바로 왼쪽에 있는 추가 등록을 더해가지고 조정 인원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인덱스와 매치함수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덱스와 매치함수 사용해서 값을 구하시고요. 추가 등록값만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접수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먼저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부터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N 접수율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정원과 등록입니다. 이제 안쪽에다가 하나하나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FN 접수율은 정원과 등록을 입력을 받고 인수를 받아서 접수율을 계산하는 거고요. 접수율은 등록이 0이면 등록 미달 이라고 먼저 표시를 한대요. 만약에 등록이 0이면 된 FN 접수율은 등록 미달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등록이 0이 아니라면 등록과 정원이 같다면 다시 한번 else if 등록과 그 다음에 정원이 같다면 된 FN 접수율은 등록 완료라고 할 거고요. 다시 등록이 정원보다 크면 그러면 다시 else if 등록이 정원보다 크면 된 FN 접수율은 접수율은 등록 초과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else ELSE FN 접수율은요. 등록 나누기 정원으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등록 슬래시가 나누기죠. 그 다음 정원이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end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다면 우리 오른쪽 닫기창 눌러서 엑셀에 오셔서요. 함수 삽입 가셔서 사용자 정의해 가신 다음 FN 접수율 선택하고 확인 등록 받는 값은 정원 F12 셀과 등록 G12 셀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계산해서 구해진 값은 63% 나머지 등록 완료 등록 미달 등록 초가 이렇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또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6점 식이고요. 문제를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실습을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맞게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